한동대학교 글로벌 미래평생교육원은 지진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 교육과정을 열었습니다.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이번 교육은 지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트라우마나 내적 장애를 치료하고 치료 후 성장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사회로 확장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. 교육 일정은 담달 7일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10시간의 이론과 심리교육으로 진행됩니다. 학부와 배우의 감사합니다.